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완이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루앗은 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가래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들이며 그 재단은 바디량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완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루하게 하미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야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때였고 후반전은 그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때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때의 야곱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을 이겨먹고 싶은 마음에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형 애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애서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주고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아버지 이사까지 속여서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고 맙니다. 야곱은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서슴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부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생때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든 빼앗든 때를 쓰든 어떻게 해서든 복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에 빗대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야곱은 늘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몰두해서 사느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설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 하란으로 가던 길에 그 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하란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떠올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나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인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인생인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앉히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야곱아 이스라엘이 되어라 입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일 뿐 여전히 야곱이 야곱일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름뿐인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진짜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져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씨름놀이를 하면서 아들에게 일부러 져주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셔서 그에게 져주셨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야. 야곱이 살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너희의 그 모습 딱 그대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창세기 33장에도 34장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의 진짜 정체성은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의 이름이 창세기 35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때가 바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인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 4절 후반분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를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베델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망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자리로 그 베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베델로 그 베델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베델의 삶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과 같은 그들을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 이라고 부르고 또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태국은 7장 22절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껍데기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호칭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성도 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성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지금이라도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이스라엘로 진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을 행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그 베델의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임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또 양을 쳤던 일을 진짜 너희의 인도자가 누구냐 진짜 너희의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고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애설을 피해서 도망간 그 하란에 사는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내를 얻는 일도 먹고 사는 일도 모두 라반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던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 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 사는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한 번도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에게 가요. 오히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스스로 자청해서 그를 섬기고 그의 양들을 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고 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도자로 삼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7절부터 14절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진짜 인도자가 누구냐 이제까지 너희를 보호해왔던 너희의 진짜 보호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거부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어쩌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하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대델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면 삽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입니까? 바라기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죽는다 이 각오로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서 나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주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베델로 돌아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집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집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해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 정말 그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나를 그리스인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성도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낮이나 밥이나 주님 앞에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는 모습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베델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한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르면 살고 주님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 죽는 죽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이라는 한글자막 by